아 일단 진짜 낮에 라이딩방송해야겠다 처음으로 아이씨발 맵 X같네 진짜 펭귄에 되게 많이 몰리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하나만 쫓아갈 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한 마리에 매몰됐어요 아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와 진짜 아니 흐흐흐흐 어디 가 네 개 와 한번만 안아볼까 씨발 족같네 이 씨발 병신 펭귄 만드는 것도 거지같이 만들어놨네 아 씨발 이거 1층에서 다 아 존나 불합리해 나 이런 게임 제일 싫어 거지같은 게임 두판 내리 연속 펭귄 잡기가 왜 뜨냐구 아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이번엔 멋지게 성공하는 거 보여줄게요 지켜봐요 폴가이즈의 이 출발 드림팀 같은 그런 맵이네요 자신 있어요 어 나쁜 얘기 하지 마요 우리 친구 실제로 보면 이쁘게 생겼으면서 왜 그런 나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 때문에 내가 자꾸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 마요 그러다 혼나요 혼나 아주 그냥 어떤 구간에나 시련은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련을 이겨내는 게 진정한 멘탈 관리가 아닐까요 왜 실패했죠 무엇이 이었을까요 어 깔끔 중간중간 돌면서 하면 이게 돼 스스 알았어어 흐흐흐흐흐 흐흐 알았어어 흐흐흫 흐흐흫 흐흫 이거 완전 팬콧이잖아 아 이 맵 진짜 자신있다 이건 해야된다 오케이 렛츠고 으흐흐흠 아 왜 밀어어 밀지마 이 씨 오오 이리오 어어 어이구 통과해야만 하는거라서 이렇게 잘 들어갔어요 아주 잘 들어가면서 통나무 싹 아니 이거 들어왔다 박지마 아파 오오오오 오히려 좋아 아 까라지 까라지 아 안돼 아 41명 이씨 아니 아 씨 야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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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이거 1라운드 개도러지는데 이거 못하겠는데 아 개빡센데 하하니 3등을 어떻게 해 4등, 3등을 어떻게 해 아니 c.. 이거 못해 아 오랜만에 하니까 당연히 실력 다 죽었지 지금 뭐 한 두달만에 하나? 아 큰일났네 정신차려 6시간 동안 한 번 갈 수 있다고 만약 운이 따라줘야 돼 아 개갔네? 맵도 다양성이 없네 존나 열받네 스턴블.. 아 c..뭐냐? 어? 와 변수를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 놓는다니 어이가 없네 아 c..발 뭐해 왜 아 이거 이거 첫번째 이거 아까처럼 들어가줘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오 개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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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꿀 아니 야 이 c..발 년아 왜 자꾸 밀어 병신 개자식아 아 존나 짜증나네 진짜 미친새끼 아냐 처 갈라면 혼자 처 가든가 왜 앞에서 뛰고 지랄이야 병신같은게 빨몫차 하고 지랄해 점프에 궁중에서 holy 으 harass ㅠㅠ 공주가 소아 ám 태어라 고마워 아니 근데 랩이 젖 같네 이거 가운데 저거 뭐야 너트 너트랑 행성 행성 너트 행성 결 너트 우주 결너트 우주 결너트 우주 결너트 응? 어어어 대비 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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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잎다 anakak, anakak, anakak,愛다 삼라지 삼라 사라 망라 이번판 진짜 중요하다 기대 조금 걸어볼 만하네 어질어질 장애물 코스 요거 내 주맵까진 아니지만 와 완전 다 뺑뺑이로 되어있네 이거는 완전 내 맵인데 진짜로 근데 여기 저거 조심해야겠다 해킹볼 얘를 가고 있는데 잡는 10세들이 있다니까 미친놈들 아니야 뭐 때문에 뭘 위해서 자기의 승리가 더 중요한거 아니야 원래 아 뭐야 아 꺼져 개새끼야 병신 아니 미친새끼 아니야 아니 지도 안될텐데 왜 저래 병신새끼가 아 또라이 아니야 왜 저러지 아니 자기도 튕겨나갈거면서 저걸 왜 쓰냐 나 이해가 안가네 진짜 와 이 또라이 저거 대가리 긴 새끼 저거 요거 한국인이냐 한국인이냐 한국인 아니네 노라이네 저거 저거 노각대가리 그니까 일단 사라 삼라 통과했어 하 벽가 이제 씨발 와 씨 아 아 아 아 아 씨 아 아 아 아 아 꺼져 꺼져 가 가 가 가 그냥 가 병신 씨발라마 가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까지 뛰어갔는데 씨발 쟈나 소무스러운데 이거 아 아 아 이거 나의 실수 아니 오케이 오케이 야 씨발 년아 내 먼저 들어가자 야 이 개새끼야 아 아 아 나 방송할게 난 못하겠어 아 아 이따 이따 낮에 보자 낮에 공지쓰고 방송할게 주영이랑 같이 라이딩 방송할게 나 아이 못하겠어 못하겠어 씨발 존나 성격 베린다 족같은 게임 개새끼 게임 간다 나 어 아 씨발 년 마지막에 개새끼 아 아